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발굴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상한가를 두 종목 잡아낸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상한가를 계속해서 잡아내십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파인DSC와 한창 바이오텍이 장중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1인시스도 좋은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해서 잡아낼 수 있는 원동력 궁금하고요. 또 리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첫 번째, 바닥이거나 두 번째, 대시세 초입이거나 두 가지밖에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싸게 잡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아야 우리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고 영원히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승리한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판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수백 년 전부터 내려 전해져온 그런 비법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 방송에서는 지금 이 종목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계속 그냥 수익이 아니고요. 상한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상한가도 잡고 수익도 내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 혹은 대시세 초입이 위치한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어떤 종목들 상한가 우리 잡아냈었는지 리뷰하고 오늘 종목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상한가를 잡아냈다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7월 25일 우리 지금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파인디엔시 종목을 제가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월요일 방송에서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저점이다, 바닥이다, 과매도다. 이 기업의 청산가치까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우리가 밑으로 손절 조금 잡고 위로는 5%, 10% 말고 그 이상의 상승을 누려볼 수 있는 우리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2주 전 월요일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방송에서 우리 파인디엔시가 오늘 장중인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플러스 29.81%의 상한가를 우리 2주 만에 상한가로 수익과 행복이 좀 터져나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9시 57분경 우리 파인디엔시가 장중의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금은 19%, 20%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 상한가 따라잡기 하셨다가 잘못 물리면 고가의 상 따 하신 분들은 벌써 마이너스 10%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게 잡았기 때문에 상한가까지의 시세도 노려받고 상한가의 모판 비중도 플러스 19%에서 20% 이상 수익권이죠. 그 관점에서 똑같은 주식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상한가 갈 때 29%대 따라 들어가서 1% 수익 내느냐 아니면 상한가 가기 전에 잡아가지고 30% 수익을 내느냐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일 수 있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수 한번 다 같이 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파인디엔시 바닥입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세력들 수급 들어왔던 그 구간보다도 더 빠져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저의 민경실 파트너의 말을 듣고 저점 매수하셨던 모든 분들 상한가 축하드리고 오늘 비도 오는데 해물파전 막걸리 한 잔 하셔도 오늘 좋을 것 같다. 축배를 드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리뷰를 또 상한가 간 종목들 해야 되는데 한창 바이오텍 제가 이거 오늘 상한가 잡을 것 같다라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5월 말에 이 주식이 바닥에서 거리대금 터졌던 5월 말부터 이거 관심 있게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우리 따로 추천주로 진행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다뤄드리지 않았지만 추천주로 5월 말 공략했던 종목이 3개월 정도가 안 지났는데 지난주 목요일 점상한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점상한가 오늘도 시초 점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동종목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4,200원 구간 이탈시 올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 올라갔습니다. 매수가 대비. 그렇기 때문에 3연속 상한가 이거 제가 좀 비유를 했던 종목이 지금의 카나리오 바이오라고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이렇게 7연상 갈 수도 있다. 이거 만졌던 우리 수급들이 아마도 이쪽으로 좀 옮겨간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풍문이 있다라고 제가 우리 목요일에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상한가가 풀리면 여러분들 올 매도 관점으로 대행하시면 좋고요. 4,200원 익절선 잡고 대행하시면 어차피 우리는 여기 보이지도 않죠. 우리 2,000원 밑에서 잡았는데 지금 주가 4,000원이 넘습니다. 100% 수익에서 파느냐 130%에서 파느냐 150%에서 파느냐 어차피 수익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창바이오 종목도 박수 한번 치고 좀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7월 25일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파인드 NC 오늘 상한가 같고요. Y2 솔루션 지난주 리뷰 한번 했었죠. 장중 9% 올라갔었고 SK 리츠도 7월 25일 5,200원 기준으로 5,500원까지 6% 정도의 상승을 나타냈고 BK홀딩스도 우리 7월 28일 7월 25일에 잡았는데 7월 28일에 바로 25%의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기산텔레콤도 우리 잠시 후에 리뷰를 해보겠지만 5개 종목이 안 올라간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월요일 종목이 특히나 승률이 높고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죠. 오늘 종목 방송 모신 분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에 공략했던 공략주들 굉장히 좋은 이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권유해 주실지 관심있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시간 이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으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과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략주 무엇인지 확인해 보러 가시죠. 오후 지금 이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리뷰해 볼 종목 굉장히 많은데요. 또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죠. 기상텔레콤과 신세계 지난주 지지난주 외쳐주셨습니다. 오늘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잠깐 리뷰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월요일 방송은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근거를 우리 오프닝에 좀 도입을 남겨드렸는데 한 종목을 딱 이야기 안 드렸어요. 기상텔레콤 이건 왜 안 드렸느냐 이것도 상한가를 잡았던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방송 중에는 상한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 끝날 때 오후장에 상한가를 딱 가가지고 오늘 소개를 시켜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우리가 어디서 잡았을까요? 차트 보면서 우리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파트너가 우리 기상텔레콤 7,000원을 사라고 했나요? 7,800원을 사라고 했나요? 아니죠.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 즉 과매도 구간에서의 거리대금 증가하면서 강세 전환되는 7월 25일 월요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기상텔레콤 지금 바닥이다. 지금 적감에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2주 지났어요. 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뿐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다 보면 2주라는 시간 길지만 금방 갑니다. 금방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플러스 30%까지의 추가 시세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뒤 지난주 월요일에 상한가 가기 전에 미리 공시분석 다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싸게 잡아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행운이 터지면서 정말 이건 의심인데 개인적인 의심인데 우리 서울경제TV에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은 그런 마법 같은 상한가를 우리 기상텔레콤 잡아냈습니다. 제가 오늘 상한가 두 종목 잡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한가 두 종목 잡았는데 잡아서 드렸죠. 잡아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상텔레콤이었고 우리는 기상텔레콤 종목을 7월 25일 방송에서 지금 이 종목 바닥입니다. 이거 거래정지 대선 이유들 공시보면서 다 분석해드렸습니다. 우리 공시를 보고 차트를 보면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주가를 예측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모든 다방면에서 팔방미인도 아닌데 차트도 받으리고 재무도 받으리고 공시도 받으리고 계약 공급 계약 통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다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내년까지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제가 이 바닥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월요일 방송 보셨던 분들이 행운의 여신과 함께 상한가를 벌써 두 종목 잡아내고 다섯 개 종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축하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연말에 상한가 200개 종목들 다 시정하게 되면 행복 콘서트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상텔레콤 전일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우리 분봉상 주요 지지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장대양봉 거리대금 막 터지면서 올라갔었던 분봉상 주요한 지지구간이 3,800원 3,8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3,85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 자율적으로 노려보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텔레콤이 상한가 기록했다가 오늘 좀 보악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4,400원에 잡았으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잡았다? 타이머신 타고 간 거 아니지만 2주 전 방송에서 바닥입니다. 매집해 나가야 됩니다.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2주 만에 상한가 쳤고 오늘 보악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3,850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5G 통신장비 관련지로서의 추가 시대에 노려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종목인데 이거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종목입니다. 신세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포기합니다. 비 온다. 더워 후덥지근하고 습기 많은데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그냥 에어컨만 틀어놔도 시원하긴 하지만 백화점 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신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실적 굉장히 개선되고 실적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바닷건에 위치해 있다. 이거 조정시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과물 보겠습니다. 이거 3년 2년 만에 실저점일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제가 수요일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8월 3일 8월 3일 수요일에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차트를 보니까 목요일 플러스 1% 금요일 플러스 0.46% 그리고 오늘 플러스 약 4% 3에서 4% 올라오면서 딱 3거리를 기다렸는데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닐지 몰라도 그냥 싸게 잡았을 뿐인데 1년치 은행이자의 정도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세계를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세계 주식도 매수하시고 오늘 이 종목 코너도 매일 11시부터 12시에 진행되니까 알림 설정 해두시고 매일매일 방송 꾸준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알려주셨던 기상켈레콤과 신세계에 대한 리뷰 살펴봤습니다. 정말 바닷건에서 사실하라고 했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장중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네요. 이런 종목들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고정을 해주시고요. 3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콜마 B&H입니다. 오늘의 바닷건주로서 콜마 B&H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일단 지금 화장품 관련된 시장과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사가 충북 음성 쪽에 공장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다른 회사들의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만들어주고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ODM OEM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기술적으로 바닥이라는 겁니다. 과거 72,900원에서 최근 24,000원까지 약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편의점에 가도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안 사고 싶어도 어떤 제품이 1 플러스 1을 한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콜마 B&H 같은 경우는 하나를 사면 두 개를 주는 것과 가까운 박앤세일 구간을 좀 접어들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3천원짜리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과거에 7만 5천원 들고 있었으면 한 주밖에 못 사요. 근데 지금은 7만 5천원 들고 있으면 약 3주 정도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박앤세일 구간이 끝나고 이 주식이 정상기도로 올라섰을 때 여러분들이 콜마 B&H라는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시세차익을 넘기고 우리 입절을 하고 나오셔도 좋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콜마 B&H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총이 한 8천억 정도가 되는 종목이 되겠고 동사의 우리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2014년도부터 매출액 1,700억 2천억 3천억 4천억 6천억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5,900억 올해 기준으로 6,400억 그리고 매출액이 내년 내후년까지 7천억 8천억대까지 도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저도 꾸준하게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 먹으면 꾸준하게 구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님도 혹시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혹시 있으신가요? 건강기능식품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네. 비타민도 있고 콜라겐도 있고요. 유산균도 있고 등등등.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시장 자체가 성장하면서 이 회사가 동사의 대표적인 제품들 군들도 있지만 다른 회사들 제품을 만들어줌으로써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매년 약 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014년도부터 8년 동안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가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는 우리 코로나 터진 이후에 유동성 공급되면서 과거 대시세를 분출했던 그 고가에서 3분의 1토망란 가격 조정을 마무리한 단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만 2천 원과 2만 4천 5백 원 구간 이번에 폭락장 오면서 만들어진 저가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2만 7천 원 부근 지금 가격 혹은 이 가격 밑으로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관심 가져올까요? 가져봐도 좋은 건강기능식품 플러스 화장품 관련지로서의 우리 콜마 BNH 종목을 지금 이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종목 콜마 BNH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3년간의 조종이 끝나고 다시금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도래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가격부터 분할 매수 시작을 해서 24,500원 22,000원 손절 가격 잡아주시고 대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한섬입니다. 오늘의 2위는 한섬이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저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앵커님이 더 잘 알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옷들을 안 입어봤어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임이나 SJSJ나 시스템 그리고 이제 마인 이런 여성 의류를 만드는 업체라서 제가 입어본 기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앵커님들이 좀 많이 입어볼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의류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돈이 많아요.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이 많냐면 최근에 나온 공시를 제가 체크해보니까 2,400억짜리 청담에 빌딩을 한 채 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 1,500억을 벌기 때문에 2,400억 사옥을 빌딩 하나 수십층의 건물을 회사 차원에서 사옥 차원에서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그 빌딩 한 채 가격이 청담에 2,400억인데 한섬이 그만큼 돈이 많다. 그만큼 돈을 잘 번다. 이거 의류 종이쪼가리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1조 3,000억 영업이익 1,500억을 기록했고요.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 1조 5,000억 그리고 영업이익 1,70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공시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형자산 양수결정을 체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로 거리 뷰 다 해가지고 어떤 건물인가 사진 찍어서 여기 제가 자료에 또 올려놨었는데 제가 눈대중으로 대충 보니까 한 30층 정도 되는 빌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층 정도 되는 그 빌딩을 2,400억 정도에 인수를 한다. 그래서 동사가 매년 1,500억 1,700억 정도 버니까 아직 계약금만 걸고 잔금은 중도금은 올해 9월 그리고 잔금은 내년에 치르긴 하지만 회사가 매년 1,500억 1,7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서 청담에 우리 건물주 행세를 우리 사옥도 인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명 현대백화점 그룹주고요. 대주주가 현대홈쇼핑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그리고 SJSJ 그리고 타잉 그리고 마인 이런 브랜드를 현대홈쇼핑으로도 홈쇼핑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홈쇼핑이 요즘에는 TV로만 판매하는 게 아니죠. 다 온라인 쇼핑 통해서 매출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통해서도 백화점의 부분들이 앞으로 관광객들 오면 수해 위드 코로나 시대 오면 수해 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홈쇼핑이 지분 34% 자사주 10%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10%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큰손들도 이 회사를 좋게 보고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아직까지도 잘 확보해 나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회사가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업가치가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하지만 반도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게임과 관련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미래가치 가중치 멀티플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려를 팔아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 했는데 이 회사는 우려를 팔아서 청담의 빌딩도 사는 기업이다 라고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거리대금 터지면서 대시세를 만들었던 그 시작점이 3만 3천원인데 지금은 그 가격대를 폭락장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폭락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낙폭을 가져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로 3만 3천원과 저는 3만 6천원 이상의 추가시세를 기간 보유했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5만 1천원까지 올라갔었던 우리 한섬 종목이 최근에 2만 8천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45% 가까운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이 가격 조정을 최근 일봉산 그리고 분봉산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지금 추세 전환을 좀 꿈꾸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에서 거리대금 빵 터트리면서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2만 7천원 2만 8천원 이 직전의 저가를 딱 여러분들 손절 잡고 그리고 3만원 부근 그리고 3만원 밑으로 조정받으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노려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근거는 첫 번째 회사가 적점 영역대에 위치해 있다. 일봉산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가 계속 좋아진다. 우리 의료조갈이 팔아서 반도체도 아닌데 팔아봤자 얼만큼의 영업이익 나겠느냐 했는데 매출의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동사가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사옥도 여러분들 몇백억짜리 사옥 인수하는 게 아니라 2,400억 규모의 청담에 빌딩 한 30층 정도 되는 빌딩도 인수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재무적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앞으로의 그런 코로나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미루어 보나 삼박자 이슈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여기서 더 빠져봤자 2만 7천원 2만 8천원인데 최대한 3만원 부근 혹은 밑으로 조정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고 가셨을 때 과거에 2만 7천원 2만 8천원에서 5만원까지 수십 퍼센트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사 실적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털리지 않고 저점에 내가 팔았던 게 최저점만 아니라고 한다면 기간 보유했을 때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옷 브랜드들 영업이익 잘 내면서 혹은 청담 건물 산계 그 가치가 또 올라가면 또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 종목 한섬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바로 한섬이었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실적 또한 좋은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현재 바다권에 위치한 이라인 3만원 밑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에 접근으로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섬 기억 살펴봤고요 대망의 1위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두산 박혜지입니다 네 오늘의 1위는 두산 그룹주예요 두산 박혜지입니다 어떻게 이 그룹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시청은 한 3조 정도 되는 종목이라서 사실 두산 박혜지로 상가를 잡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우리 상가 잡았던 종목들이 사실 시총이 이렇게 완전히 큰 종목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두산 박혜지는 시총 이미 3조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서 상가는 어렵지만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시총 3조의 건설 장비 그리고 산업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포크레인이나 굴삭기나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중장비 관련된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매출이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72%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전년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121%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건설 장비 관련된 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주택 공급 250만 호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거 누가 공급합니까 건설사들이 공급하는데 빠르게 지어서 빠르게 공급하려면 건설 장비 많이 도입해서 빠르게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 종목이 미국이 대규모 인프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수혜주로 부각된 과거력이 있고 앞으로 주택 공급 250만 호 혹은 대규모 ASOC 정책에 대한 수혜주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재건 사업의 수혜주로 지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실적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경계부양책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주식이 과거 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반토목 났습니다 실적 좋아지고 있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실적 좋아지면 이렇게 우산향을 해야 되는데 유동성 공급장에서는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한다 통화 긴축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시세를 다 반납해버렸어요 하지만 202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비해서 실적은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건설장비 그런 인프라 수혜주로 올라갔었던 그 시세를 리셋된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게 관련된 종목으로서 시세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슈가 부각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매출액 4조 2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1분기 매출액 1조 6천억을 기록하면서 올해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7조 2천억 영업이익 7천 7백억 가까운 막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실적과 영업이익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때 정도 수준까지 2년 전 수준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 우리 인프라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됐던 그 시세를 다 반납한 두 점에서 다시 새로운 상승 구간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두산 바켓 여러가지 산업용 차량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과 중장비 관련된 그런 차량들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의 구간에서는 2만 6천원 구간 우리 코로나 폭락장 유동성 공급되기 전에 만들었었던 저가 라인 우리 2만 6천원 정도 가격대가 되는데 이 2만 6천원과 최근의 저점이 2만 7천원 영역대입니다 그래서 2만 6천원 2만 7천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2만 8천원 그리고 3만 1천원 부근 혹은 밑으로 조정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은 구간이다 왜냐하면 과거 동사가 6월달에 무너진 부분이 이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무너져서 일시적으로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이 2만 7천원 그리고 2만 6천원 여기만 깨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시 여러분들 시들을 잘 뿌려 두셨다가 인퍼라 관련된 수예주로 올라간다 그러면 분할 매도 익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예주로 부각된다 그러면 분할 매도 하면서 익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제가 첫 번째 종목 두산밥캣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망의 1위는 두산밥캣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시총이 무려 3조이긴 하지만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이슈로서 격포제가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두산밥캣 오늘의 1위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더 정확한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서 정리를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도 상담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로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습과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입장해 주신 분들도 노란톡에서 실시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8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입니다 제주 반도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은 6,4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주 반도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좀 주식 투자라는 게 좀 우리 시청자님이 좋아하는 등산가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정상에 올라가면 컵라면도 끓여 먹고 하산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 하늘 끝까지 올라갈 거야 욕심 부리다가 등산할 때 어떻게 되죠 자칫 발목 잘못 접주려면 낭떠러지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가 정상에서 내려올 준비를 잘 못하고 하늘까지 올라가야겠다라고 좀 욕심을 부렸던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좀 비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식은 무조건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안정적이고 이렇게 고가에서는 단기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할 때 손절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6,000원짜리가 최근에 3,800원까지 고가 대비 30,40%의 낙폭을 좀 가져가는 좀 아픔, 고통을 겪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고가에 매도를 했다면 이게 아픔이 아니라 수익으로 행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굉장히 매우 아쉽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서 RSI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우리 보조지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보조지표가 이렇게 과 매수일 때가 아니라 과하게 빠졌을 때 그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금 매수해도 좋을 것인가 기술적인 분석, 재무적인 분석 뭐 이슈적인 부분 공시 보고, 오버행 이슈 보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걸치고 걸치고 걸쳐서 오케이 판단되면은 거기서 자신있게 저가 매수 베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과매수 구간 우리 과거에 계속 저항 라인에서 축약 매수를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어디서 매수하셨다라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때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때 거리대금 터지면서 이거 전고가 뚫어낼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매수했는데 매도 못하니까 순식간에 매도가 안 주고 지수 무너지면서 직전 저가도 이탈하는 그런 사단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지금 평단가가 높은 상황이라 일단 기본적인 관점에서 동산은 3,800원 구간의 지지 반응 여부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4,400원, 3,800원 구간의 우리 매수하기 좋은 일봉상 추세 하단 영역대가 여기 구간에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바로 이 직전에 매물을 뚫어내고 6,000원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W자 형태로 가격 조정을 거칠지는 지켜봐야 하는 이슈예요 하지만 올라간다면 우리 시청자님 평단까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가격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다시 타점 잡아서 공략하는 전략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5,000원, 5,500원 매물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 번 더 W자 형태로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3,800원 손절 잡고 4,000원에서 4,400원 가격대에서 1배수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단가가 지금 6,400원에서 대충 4,200원 정도의 평단가를 1배수 낮춘다고 가정했을 때 평단이 5,300원 정도로 낮아지죠 그러면 어디서 탈출이 가능하다? 여기 위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매물 여기 5,300원 가격에서의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식을 평단가 낮은 사람들은 5,300원까지만 와도 수익인데 지금 사서 정당하겠습니다 3,800원, 4,000원 초반에 공략하신 분들은 5,000원까지 올라오면 주식이 상대적인 거니까 30% 이상 수익입니다 근데 시청자님은 5,300원까지 올라와도 평단가 물을 안 넣치면 마이너스 30% 정도가 손실입니다 그 관점에서 조정 시 3,800원 손절 잡고 4,000원, 4,400원 평단가 관리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5,200원, 5,3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했던 비중 덜어내고 상황 보고 여기를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다 하면 남은 비중으로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서 수익권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또 돌파 못하고 3중 바닥을 다진다 하면 과거 2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싸게 잡았다가 올라가면 비중 조절을 했다가 싸게 잡았다가 올라가면 비중 조절을 했다가 또 싸게 잡았다가 올라가면 행운이 터져서 수익 폭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1봉상 추세 하단에서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10만 불짜리 타점 100만 불짜리 타점 1000만 불짜리 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10만 불짜리 메스타점에서 한 번 주워줬다 100만 불짜리 2중 바닥에 온다면 여기서 추가 대행하시고 또 3중 바닥 즉 이제 1000만 불짜리 메스타점이 온다면 그 타이밍도 잘 잡으셔가지고 단기 목표가 5200원, 5300원 평당가 낮췄을 때 5300원, 5200원에서 추가 매수했던 비중 덜어내고 이 박스권 구간 한 번 더 3중 바닥 만들어지면 바닥에 또 사가지고 평당가 또 낮춰서 53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수익이죠 그러면 분할 매도 진행하셔서 기술적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제주 반도체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가격 조금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권해주셨고요 손절 가격 3800원 추가 매수 가격 라인은 4000원에서 4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담은 1900님께서 보내주신 QSI입니다 17300원이 매수 가격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다행히 10% 가지고 계신 가운데 QSI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7300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사가 28000원까지의 시세가 한번 기록적으로 나왔었고 그 이후에 계속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구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 17000원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월달, 6월달 증시 빠지면서 여기 이탈한 순간부터는 여기 17000원이 저항으로 자리하면서 주가가 만원까지 빠지는 사단이 발생됐습니다 17000원에서 만원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3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자분의 마음도 좀 새카맣게 타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평당가를 잘 관리해서 17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입결하기 위해서 추가 대응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그나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격 조정이 28000원에서 만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이상의 가격 조정이 끝에서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량 없이 정말 지루하게 조정만 받다가 딱 여기서 거래대금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바닥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 거래량이 없어서 이거 매집을 하면은 물량을 바닥에서 쓸어 담아야 되는데 그 쓸어 담아간 흔적이 없다 그런데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날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에도 주가가 12600원에서 14900원까지 누군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들의 평당가가 12600원에서 14800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물이에요 그래서 이 매물을 뚫어내면 뚫어낸 이유가 뭘까? 돈을 써서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왜 받아내면서 주가를 더 올릴까? 라는 물음에 저는 여기를 뚫어내면 그 위로 17000원까지 슈가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뚫어내는 거다 라고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이 상한가를 만들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만 8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상장 이래 거의 최저점은 아니네요 2020년도 3월달이 저점이고 그 이후에 저점 라인이 만 500원입니다 그래서 만 500원, 만 800원 여기 구간 깨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만 원 손절 잡고 조정 시 우리 만 천 원에서 만 이천 원 부근 지금 가격대부터 지금 만 삼천 원 가격인데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늦어졌을 때 만 이천 원 부근까지 조정받거나 만 이천 원 밑으로 빠졌을 때 1배수 평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 지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평단 만 7천 원이신데 한 만 2천 원 정도의 평단가를 낮추게 되면 평단가가 얼마로 낮아지게 되냐면 만 4천 5백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뚫어낼지 뚫어낼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평단가를 낮춰서 만 4천 5백 원까지 올라오면 추가 매수했던 비중 본전에 정리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이 구간을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내면 그다음 저는 상방 만 7천 원까지 만 6천 5백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 6천 5백 원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분할 매도 대응해서 청산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청자님의 그런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나쁘지 않은 구간에서 공략했는데 우리 교통사고도 어떻게 너 오늘 사고 나 너 오늘 교통사고 나와서 트럭에 치어 이거를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죠 불씨의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면 주식도 내 보유 종목이 불씨의 직전 저가를 이탈한다는 것은 사고예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119 부르고 응급실 가야 되는 것처럼 주식이 내 주요한 지지전을 이탈했을 때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 만들어지면 빠르게 대응해서 이 마이너스 30%의 낙폭을 앞으로는 잘 피해가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손절선을 이탈하는 케이스를 나는 처음에 애초에 사고 발생을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안전운전해야죠 저속운전해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저가에 담는 것만이 싸게 담는 것만이 고가에서 무너지는 그런 리스크를 그나마 피할 수 있다는 좀 개인적인 견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QSI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상담까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4802님께서 보내주신 대한전선에 대한 상담이고요 매수 가격은 2천원, 비중은 3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전선 1,800원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알려주시죠 일단 대한전선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거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들로 좀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말도 안 되게 저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이 주식이 얼마였냐면 400원이 안 됐어요 근데 400원도 안 되던 주가가 4,900원까지 1,200%가 폭발해버립니다 400원도 안 됐던 게 그러면 이렇게 폭발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디서 사느냐 여기서 많이들 사세요 이거 1,000% 올라갔다 이거 4,000원이 아니라 5,000원, 6,000원 가면 남들 이거 가지고 다 수백 프로, 1,000% 수익 났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게 너무 억울해서 이게 상한가 갈 때 따라잡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정상에서는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과거 처음 스타트 됐던 그 구간들까지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 정말 수급적인 부분들로 기술적으로 보면 이 직전에 전 고가를 뚫어낸 1,300원이 주요한 지지선이지만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1,300원도 이탈하면 하방이 크게 열려있다고 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들,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그런 풍문으로 계속 돌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대한전선을 누가 또 인수해 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동 종목 같은 경우는 공시나 그런 매각에 대한 이슈들은 방송에서는 좀 이야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노랑톡에서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은 요청하시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의 구간은 우리 최근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 구간들로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던 구간 이 직전에 저항을 뚫어낸 구간이 우리 1,550원입니다 1,550원 구간에서 한번 가격대의 지지 반등을 받았던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구간은 1,550원과 1,600원 구간의 지지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거리대금 터졌던 우리 상한가 기록한 캔들의 종가와 시가 영역이 1,850원과 1,930원 가격입니다 저는 여기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 즉 단기 목표가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평단가가 지금 2,000원 정도가 되시는데 나중에 이 주식이 좀 조정받으면 이제 1,550원에서 1,65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 추가 대응해서 평단가 낮추고 그리고 올라가는 비중은 1차 목표가 1,8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930원 구간 목표로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길게 들고 갈 종목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시세가 분출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이 주식의 저점을 어디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애초에 대바닥에서 기업 청산가치 금방에서 잡았으면 편안하게 중장기에서 100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은 이미 다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러한 실적 기반하지 않고 이슈만으로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대응 짧게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청산되시면 익절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종목 선정해가지고 지금 이 종목에서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다 이런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이죠 과거 대시세를 다 반납한 저평가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방송에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찍어드리는 종목들이 상한가 매일매일 잡아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긴가민가한 종목들보다는 여기를 깨면 하방이 더 열려 있거나 이렇게 좀 아리송한 종목들보다는 똑같은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대한전선이 대바닥에 있었을 때 공략을 했어야 되는 것처럼 종목 포트를 교체해서 바닥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스타팅되는 이 직전 고가를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내면서 이제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 때 그때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처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일도 계속 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급등주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먼저 이 종목의 힌트를 맛보기 전에 지난주 지지단주에 알려주셨던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를 넘어서 40% 넘는 상승률 기록하기도 했던 대동전자를 비롯해서 이른시스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잠깐 리뷰 들어보도록 하고 바로 히든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3주차였습니다 7월 3주차 목요일에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이 바로 대동전자였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심야에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 2년 동안의 승객이 없으니까 택시기사님이 3만 명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없는데 택시기사님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풀리고 회식하고 우리 밤에 심야택시 부르면 카카오택시 어플로 25% 미만의 심야택시를 잡을 수 있는 성공률이 25%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타다나 승차 공유 플랫폼에 대한 법안을 다시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움직임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대동그룹이 가지고 있는 대동모빌리티가 우리 농기계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전기 이준차,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고 연내 전기트럭 만드는 3만 평짜리 공장이 지어지면 이게 또다시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대동모빌리티가 천억 원 정도의 프리 IPO를 받을 것으로 제가 미리 예상을 7월 3주 차부터 미리 다 예상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주식이 가격적으로 보면 14,000원에서 6,000원 밑으로 반토박 마이너스 60% 무너졌는데 이 주식이 바닥에서 수급 들어오는 지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이게 7월 21일이니까 날짜 보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지난주 3주 전 목요일에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요 당시 종가는 8,900원 그리고 오늘 12,600원까지 전고가를 뚫어내면서 오늘 기준 40% 이상의 상승을 3주 만에 노려봤습니다 우리가 4년 기다려서 40% 수익 냈나요? 아니죠 4달 기다려서 40% 수익 났나요? 아니죠 한 3주 정도, 3주 정도 시간 지났는데 우리에게 상승은 우리 대시세 초입에서 잡았는데 40%의 행운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전자, 우리 함께 매매하셨던 모든 분들 오늘 추가 수익 축하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추가 상승했을 때 이 전고가 얼마죠? 12,000원, 14,000원입니다 그럼 이 12,000원, 14,000원 금방에서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마음 뜨거워지면서 추격매수할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잡았죠 올라가는 구간 편안하게 분할 매도해서 전고가 12,000원, 14,000원까지 철저하게 수익 챙기고 수익 챙긴 거 다른 종목 들어가서 또 수익 내시고 수익 눈덩이 잘 굴려가는 전략 취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상의 지지선만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지지선은 10,500원에서 10,800원 구환입니다 10,500원, 10,800원 구간 이 분봉상 우리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분봉상 이제 고점 높아져 나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10,500원, 11,8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12,000원, 14,000원 전략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리뷰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종목 중에 하나가 이렌시스죠 8월 1주차 지난주 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며칠 지났습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딱 4일 지났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장중 플러스 19%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매수 타이밍이 정확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물론 우리 행운의 여신님이 우리 서울경제TV와 함께하고 있지만 이 주식을 우리가 고가에 산 게 아니라 바닥에서 우리 고가 4,800원에서 2,700원까지 가격 조정 끝내고 그리고 이렇게 차트 보시면 없던 거래량 터진 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저격을 해드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추가 대세상승권으로 접어드는 부분이 저는 정말 이 매수 타이밍은 우리 서울경제TV에서밖에 전해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대시세 초입이다 히든 종목이다 바닥이다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절대 고가의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드리거나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없으니까 오늘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히든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모든 분들 에브리바디 로봇으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로봇과 관련된 이슈로 제가 작년에 로봇 관련주들 9개 종목들 찍어드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한가만 10개 이상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수급 들어올 때 잘 포착해서 우리 히든 종목으로 잘 공략해 나가시면 단기 수익 챙기는데 잘 활용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아침부터 이 주식이 상한가를 갈등말듯 해가지고 저도 이거를 즐거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분봉상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만 잘 포착해 가시면 지금 수급이 로봇과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장 굉장히 강력하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다 심어놨고요 기다리는데 지루합니다 판타 치고 싶어요 빨리 수익을 단기적으로 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 우리 에브리바디 로봇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힌트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주 따라잡기는 바로 로봇 관련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힌트 잘 들어봤고요 이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생방송을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